800번. Most people, 대부분의 사람들은 when left free, 자유롭게 놔둬질 땐 to fill their time according to their own choice,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시간을 채우라고 자유롭게 놔둬질 때는 are at loss, 어쩔 줄 몰라 합니다.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라도 생각하기에 sufficiently pleasant to be worth doing. 여기서는 sufficiently로 바꿔줘야 돼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뒤에 것부터 하는 게 편하겠다. 이거는 왜냐? worth, ing, 이것도 수고로 왜 이러지? 뭐뭐 할 가치가 있는, 투부정사 안 들어가요. 그래서 할 가치가 있는, 가치가 있는, 그래서 be worth, 그래서 여기, 이럴 투는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. enough to의 뭐뭐 할 만큼 충분히, 그죠? 그래서 여기 sufficiently라는 표현이 충분히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enough to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유쾌한 어떤 것을 생각해내는데 어쩔 줄을 모릅니다. 그래서 뭐하지 뭐하지? 뭐 이랬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여기 부사가 들어가는 거. 자, 이렇게 thing은 꾸미는 게 당연히 뒤에서 후취의 수식인데, 얘를 꾸미는 건 얘야. 그치? 어, 유쾌한 어떤 거야. 그럼 얘는 sufficiently는 여기서 형용사, pleasant, 수식, 부사야. sufficient가 anything을 꾸미는 게 아니라 pleasantly anything을 꾸미고,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, 이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할 뿐이다. 그러니까 bery를 생각하면 돼, bery. bery는 부사잖아, 그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left. 자, when ing, 그게 아니야. 자, 여기는 living이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돼? when living free. leave 동사가 일형식 떠나다, 그 다음에 남기다, 삼형식이 있어. 근데 일형식은 뒤에 형용사가 안 와. 그 다음에 삼형식은 뒤에 명사 목적 와야 돼. 안 된단 말이야. when living free. 해석이 안 돼. 떠날 때야. 근데 free, 형용사, 방법이 없어. 그럼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.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놔두다.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 보호하게 놔둬 질 때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얘는 오형식, 오형식 수동이 된 거야. 당연히 이건 접속사, 분사 구문이고요. 800번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.